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지영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SR 프로젝트 운명이라는 곡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른 이 운명이라는 곡은요 치열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아주 따뜻한 곡입니다 특히나 이 곡 뮤직비디오에는요 아나운서 그리고 음악감독, 연극배우 이런 모든 각자의 꿈에 실제 도전하는 분들이 직접 뮤직비디오 스탭으로 참여하시거나 배우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뜻깊은 뮤직비디오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지고 계신 그 꿈 모두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요 모두의 꿈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는 12일 저녁 6시겠죠? 오는 12일 저녁 6시 운명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곡에 대한 수익금은 전액 기부해서 아주 좋은 일에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말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운명 SR 프로젝트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